경합의 관문을 뚫고 여기까지 잘 와주었구나. 의성군이나 보건군 중 둘 중에 한 사람만 남아야겠지. 지금은 저들이 경쟁하도록 약으로 두는 것이오.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. 우선 그 사람부터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. 유생들이 스스로 등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. 이제부터 유생들의 여론이 요동칠 것이다. 의성군을 선택해 주십시오. 이대로 진다면 나는 승복 못해. 왜?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.